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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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왔어 갑자기 웬만해서는 그래도 기름에 구워지 더 고소해서 맛있대요. 오늘 장비 설명 드릴까요? 저는 그 드림몬스터 이게 국내 장비들이 여러 개가 나와서 슈퍼몬스터, 드림몬스터, 몬스터, 드림몬스터 여러가지 나왔는데 드림몬스터 이거는 그 국내 기록 갖고 계신 어저께 나오셔서 신금섭 사장님 그분이 만드신 로드예요. 그리고 일은 겜파워 40입니다. 저는 아징공 맛보여요. 아징공 맛보여요. 18호. 네 돌돔 썬라인 전용줄 18호 수도 있고요. 하늘은 오늘 보시니까 와이어키브라 직결반을 생각입니다. 뽕돌은 50호 세워부터. 회사 형님 가시기 전 4시까지 돌돔 오자 잡으시면 삼겹살 미션 걸어도 될까요 하는데? 네? 내 5차요? 3차가 아니고? 화이팅! 어제 그 어봉을 보셨던 거예요. 저희도 미션이 세지고 있어. 하당리도 모르겠네. 바람소리 많이 들어가요? 소리를 그래도 잘 들리는데. 바람 많이 불어요. 어저께 신문서 사장님이 보셨더니 60호를 훨씬 넘는다고 그러더라. 소장님이 빨리 틀어 틀어요. 틀어 우와 큰 거 꺼졌어! 와 순간 꺼졌어. 대박 대박! 어! 오빠 스위치! 어! 와! 떨렸어! 오? 오자마자 오우와! 어마어마한 컸다. 나한테 불렸으면 죽었다. 나 어저께 사고실뻔 했다. 내가 벅뱅이로 잘 버렸지. 오빠 니트를 못 받았잖아. 나는 그런 줄 알았잖아. 그런 이치를 못 받았잖아. 왜 이렇게 추기하고 있어. 왜 이렇게 저거 싸게? 뽕떡끗이. 더워! 와 왔어! 오빠야 내가 뭐라고 했잖아! 와 오빠가 왔어 갑자기! 의존이야! 잘 잡아봐. 잘 잡아봐. wow 박아 박아 오빠들! 와 한동이 타고 치는 건가요. 갑자기. 와 돌덩이다. 와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살짝 오면 기록 깨는 거야. 아 기록된다 또 땡기 미션. 와 드럽다. 자 드럽고 가자. 우와 사라진다. 우와 오빠다. 뭐야 첫 캐스팅에 나와서 첫 캐스팅에. 와 대박 대박. 오빠다 여기 돌덩이 있어. 와 크다. 사짜되겠는데 사짜. 와 드디어 여기서 사짜를 잡아 보네. 우와 오빠한테 박수. 팬이 미션 시간 사이즈 대봐야 돼요. 오빠 정확히. 40몇인지.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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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한동이 확실히 출체보다 도보야 해. 도보에서 잘 잡아줘야 할 거 같아. 출체때 사짜를 못 잡더니 어제. 우와. 어? 형 봐봐라. 이거 바깥에서 훔쳤어 이봐. 어머 이렇게 나왔어. 야 이게 먹고 뱉으려고 한 거야. 그래 꽂았는데 먹고 그냥 확 돌아오면서 뱉으려고 하는 걸 딱 채갖고 걸 거야. 자 오빠 한번 재봅시다이. 자 가야. 딱 40인데 오빠들. 지금 둘 다 잡혔어요. 딱 40이죠. 이 형님 수사 좀 찍어주세요. 어 앞에 주둥이 닿았고요. 딱 40이야. 우와 어떻게 정확히 딱 40을 잡니. 자 오빠들 사짜 핫도님 뚝배니 미션 성공. 빠밤. 빠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요. 있어? 있어? 여보. 어머. 어머. 왜 이렇게 이렇게. 뭐 이 시리야. 돌 시리즈. 아 돌 시리즈가 여기서 나오네. 이 시리즈가 여기 돌기 보이시죠. 돌기. 여기 돌기 있는 게 이 시리즈. 돌가리 있는지. 돌가리. 어 벌써 두 마리 했습니다 오빠는. 또 한 마리. 이 시리즈가. 이 시리즈가 한 마리 올라오고. 어 벌써? 오. 오. 어 똥가리. 와 오늘 또. 모둠에 다 나와요. 아홉 동가리. 또 나와 됐어요. 아홉 동가리 잘 못 보여서. 아까 삘깔을 아니 모양새나 돌가리 비트에 약간 어긋나게 이렇게 줄무늬 갈색이. 사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오늘 돌전 착자에다가 이 시리즈가를 기 안에 다 넣었어요. 와라가 빠르다고? 마지막 다시 오메 그동안 얌전하고 두석 왔어요, 오빠들! 아까부터 세인석이다! 아홉 동걸이! 으아... 오늘 선생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무슨 일이니까? 막 들어와서 그래. 오, 키들 더 있다. 오, 키들 더 왔어요, 아빠들. 안녕! 으하하하핳! 오, 여기 왔다. 한 번 떼어. 오, 내렸다! 와아!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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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셋째! 오, 중간 세계 내려갔는데. gén자로 인제 세인석을 회전하게 넘riers다. 오, 중간 세계 내려갔는데. 와아... 와아. 왔어, 왔어. 기사님도 어떻게 응용할까. 우와, 이거 왔어. 오! 이봐, 졌어. 올라왔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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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안녕하세요. 당했네. 뽀뽀한테 당했죠. 제가 불쾌한 집어들. 오, 조키사님. 거의 왔어, 오빠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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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또, 또 타고 치는 건가요? 모아라. 와, 빨리 하지 말고 하세요. 빠집니다. 너무너무 큰일다니까. 왔어, 왔어, 왔어요. 뭔데요? 왜, 왜? 뭔데요? 제가 와, 혼자서 왔어요. 왜, 헉덤이야. 아니, 이거 헉덤 손맛도 보셨네요, 츠라도 오셔서. 되게 큰 옷자인지 알았어요, 헉덤. 돌돔 친구, 헉덤. 짜잔. 아니, 뭐지 걸리신 것 같은데, 상상이라면서, 도발로. 아니, 형님, 초반에, 어, 초반에. 액션은 완전 오짜, 돌돔이었다고요? 공혁자 彼가 왜 어쩐지 알았어 깜짝아 깜짝아 보셨어? 보셨어? 과연 물까요?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오빠들 왔습니다. 힘 좀 쓰니? 돌돔인 것 같아? 예헤이! 손벨 올라왔어요, 오빠들. 맛있는 놈. 오늘 여기서 대화하는 애들 많이 나오네. 돌돔에, 이시가리에, 아홉동가리에, 포고에, 홉돔에 지금 제 손벨이까지. 바로 들어왔는데 오! 걸렸어? 오! 핫동이 걸렸어? 오! 핫동이 걸렸어? 유족이 진짜 심해. 왔어 왔어. 핫동이 왔어요. 박았어? 돌돔이야? 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빠지고 있어요, 오빠들. 진짜 잡아놨어? 가상하지 마세요. 왔어 왔어? 아, 여섯 기사님, 혹동이 한번 잡으려고 정확히 아시네. 확동!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추세해서 꼭 잡아봐야 될 것. 혹거든 돌전치고 없다. 하하하핳핳핳. 오, 손벨이 올라왔어요? 오, 손벨이 조심해야 돼요. 아셨죠? 오, 손벨이 큰 개 올라왔다. 덕분에 이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출초 때 또 네 오빠들 이제 들어가신대요 기사님 찾아뵙고 다음 출초 때는 이랑님하고 같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혼자 예측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야기사님 조심히 가세요 고기 다 챙겨갈 것 같아요 얼음 큰 거 하나 넣으세요 시원해야 되니까 가는 길에 너흥 에스테이요 아무것도 돼요 네 도착해서 전화하기 위해서 도착해서 전화하시대요 새벽 2시요 2시에 저희 안자고 있어요 전화해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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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